대사 초청, 뉴질리 한국 가곡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귀한 분들,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비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블별로 일괄 소개를 해드리는 점을 진심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또 오늘 대사님과 외교 사자분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사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점, 여러분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사 초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사 초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사 초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우리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화면으로 함께 소개를 듣도록 축전을 보여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한국 가곡을 다시금 이 행사를 통해서 구응시켜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오늘의 이 콘서트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서에 새겨진 가곡의 매기, 새롭게 박동하기를 바란다는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자 контр son 강원도 도지사님께서 일작장으로 제자 님에게 강원과 assign기를 leurs 역사를 포함합니다. 그럼 우리는 elemento 중요한 게임 이 peski을 발표시키는 것입니다. obic 부모님 하나의 공원과xt feels symbolic 두 마리를과 inkling할 모습을 통해서 unseren 기자가 전성한 기자가 좋았습니다. 우리도 touch on 모 Quelizger, 부모님의 학습을 부탁합니다. 이 개선을 통해서 SNT을 네랑 응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한 번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주시옵소서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각각의 essere, 각각의 선수는 아보입니다 역시 자기야, 전국적대apan 전국적대 이뤄 수설 underwater 제공지원한 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joining us. His Afro-Z, Gadis Luis Nianto, ambassador of Indonesia. His Suji Arda is ambassador of Indonesia, ambassador of Indonesia. Thank you. His Afro-Z, Gustav Solvechka, ambassador of Charmwood Solve. His Afro-Z, but Julia Harnes, Trump Harris, ambassador of Honduras. Mr. Rune Yongjo, council general of Honduras, embassy. Please welcome me to the world round of applause. Mr. Ali Wangas, minister of Pakistan, embassy. Thank you. His Afro-Z, Antoine Azam, ambassador of Lebanon. His Afro-Z, Colin Abdel-Lawman, ambassador of Egypt. Ms. Dalia El-Duhay, first ambassador of Egypt. Thank you. His Afro-Z, Federico Alberto-Tuala Carlos. Ambassador Dominae Republic. Thank you. His Afro-Z, Lavi on akhir of Egypt. Thank you. His Afro-Z, Lavi on akhir of confianza. 먼저 오마 아프당라, 첫세커리티의 엠바디에 감사합니다 먼저 셰이 바이의, 첫세커리티의 엠바디에 감사합니다 먼저 루호아 샤브리, 첫세커리티의 파타는 엠바디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경현 전세른본부 국회헌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일 현세안 노익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학수 전국회 사무총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이상기 동굴부관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인성 미드와에스트 유니버시티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성복 행복에너지 출판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박동선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후 저희가 테이블별로 시간 관계상 일관 소개를 해드리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요셋 보아스 사랑의 집 원장님 자월원의 홍영자 원장님 조선족 단체를 대표로 김창길 목사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정볼등역 미망인회 이은숙 회장님 외에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리나라 살리기 운동본부 준옥자 회장님 외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국가유공자 김양명 안반신 회장님 내외군과 김병준 전 서울학교 미대대학원장인 전영배 홍대미대 교수님 내외군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 덕호 내일여성신문편집위 국장님 권영탁 내사람 회장님 이명환 솜씨예술문화진흥연맹 회장님 우승희 꽃다 무료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기타 나셔나셔널 포니스코 제압문 에디 문 두상달 국가전찬기도의 명예회 회장님 홍남석 대학술문 대표님 이홍기 전 육군대장 및 육군사관학교 총통장 회장님 박운선 단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님 이춘옥 서울미대 자산개발 각자 대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종열 전 청와대 정무장관님 신용재 한중문화교류재단 총재님 김영주 단국대 교수님 김서정 한류문화산업진흥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유상윤 국회의원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영석 인간개발연구원장님 김춘군 서울시의회 의원님 박시영 사법교육원장님 안종규 TV대표님 강성재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장 김용복 칼라리스트이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중국 단장님 강성상공회의소 경영지원단장님과 조성길 동서울신용협동조합조합장님 우스마톤스 권혁만 영화감독님 김용복 나침반출판사 대표님 공구영 교통방송국장님 김은정 사라봉 배우연기자협회 이사장님 영화배우 박학우 서광재님 이치수 대학 인터넷 신문위협회 회장님 이익총대 대군 신혁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포 여성계 전학 천경예 회장님 화평해진 이승전 목사님 엄태관 김 이환 여러분들 다정대 하단법인 군부학원재 영수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여성계 전학의 합동성목 총회장 김국경 총회장님 반기총 최유만 목사님 배종수 서울교내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점 여러분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호스트이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